구독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 분도 계시는데 빨간색의 화살표 밑에 있습니다. 그거 누르면 선대가 잘 됩니다. 애들이 서울대학교 가고 집에 좋은 일이 있고 아파트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. 아셨죠? 미안해 고개 한번 아파트값이 오른다고 해줘야 돼. 아 지금 미아리 고개 하는 거죠? 네. 뭔지도 모르고 있어. 미아리 물고개 이미 떠난 이별 공개 화야경이 화풀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출로 두 손꼽꼽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벽 절벽 끌려가시니 고개여 한마음 미아리 고개 여보 당신은 지금 어디서 뭐라고 계세요 어린 수진이는 오늘 밤도 아빠를 그리다가 이제 막 잠이 들었어요 동지 섯달 기나기 밤 북풍 안설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에 얼마나 고생하세요 십 년이 가도 백 년이 가도 어디 살아만 돌아오세요 내 여보 여보 아빠를 그리다가 어린 것은 잠이 들고 동지 섯달 기나긴 밤 동지 섯달 기나긴 밤 북풍 안설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에 얼마나 고생하오 십 년이 가도 십 년이 가도 백 년이 가도 살아만 돌아오서 울고 남뿐 이 고개여 한마음 미아리 고개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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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줘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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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네 아우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흥분해가지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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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